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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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아픔의 눈이 보내고 그리고 그는 눈이 바뀌어 이 눈이 변화가 나를 보여주면 그리고 그는 그는 정말 이유라고 왜냐하면 아이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아픔의 어떤 의지에 이들의 vis에 이 압듈의 제작업을 그래서 두 영상 그는 Philippe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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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다음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운 영화가 있었고, 왜냐하면,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영화는 없었고, 이 영화가 있었고, 이 영화가 있었고, 이 영화가 있었고, 자기 전통 convertir je pense que philip avait avait appris de la nouvelle vague ce côté un peu reportage 2 de capité le moment présent et pour une jeune actrice comme moi qui débutait c'était très déstabilisant 2 comment dire 2 저의 사회는 그런가 안겨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는 제가 자신을 보았한 일일지 말일지,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년 후, 제가 알게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그는 이 일을 시작합니다. 아주 사vante, où Philippe 대construit son histoire en même temps qu'il la construit. Pour moi, elle a passé tant d'heures sous les Stonelights. Ce film est vraiment un très très beau film. Je vous souhaite une très belle rétrospective. Je vous souhaite de découvrir les films de toute son œuvre, 수술과 항상 저에게bolt돌리지요 또 다른 부분들의 질문을 드려야하는 것을 전통한 질문을 드려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질문이 한편 예정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한 MMC 필름앤비디오 김은희 학예여구사에 이번 전시와 회고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많이 들어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미래 베리에 씨가 질문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모두들 좀 수줍어서 질문들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네, 말씀을 전해주세요. 일단 저희 필름앤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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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과 영화가 만나는 계기가 되는 첫 번째 MMC 필름앤비디오 학국립 현대미술관의 시도인데요. 왜 필름앤비디오 감독이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프랑스 영화에 살아있는 거장들이 몇몇 떠오르는 감독 이름들이 있는데요. 정리코다르 감독님이 계시고요. 또 돌아가셨지만은 글로드 샤브롤이나 에리코메르나 이런 저희가 90년대의 시내필들이라면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몇몇 거장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현전에 계시는 감독님들 중에 현대미술과 엮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요. 필립 가레일 감독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레일 감독님의 작품은 한 번도 현대미술의 형태 어떤 전시기장에서 설치 형태나 아카이브 전시든 무엇이든 소개가 된 적이 없었고요. 또 85년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서사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고전적인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실험적인 시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립 가레일 감독님 필립 가레일 감독님의 작품 중에 16작품을 엄선을 했는데요. 사실 30작품이 넘는 작품을 만들어오셨는데요. 그 중에 가레일 감독님과 의논 하에 16작품을 저희가 상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3편은 저희가 전시 형태로 재구성할 작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3작품은 그녀는 조명등 아래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냈다 라는 작품하고요. 그리고 폭로자 또 처절한 고독 이렇게 3편의 흑백 작품을 전시 형태로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편의 흑백 필름은 전시장 안에서 비디오 설치 형태와 또 35mm 상영 형태로 보시게 되는데요. 35mm 영사기가 전시 공간에 놓여지고요. 영사기사가 영사기를 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또 영사기의 소음과 함께 굉장히 이야기 줄거리가 없이 마치 파편화된 흩어져 있는 어떤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영화인 그녀는 조명등 아래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35mm 필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편의 흑백 영화는 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이고요. 처절한 고독이라는 작품은 3명의 여자의 표정만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폭로자라는 작품은 젊은 부부와 한 아이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전시를 관람하실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편의 전시 형태의 작품과 또 16편의 가렐 감독님의 작품이 연계해서 필립 가렐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보다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오셔서 전시와 함께 또 영화를 하나하나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맥시 잠깐요. 그리고요. 곧 개막작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며칠 전에 가렐 감독님을 파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주 급하게 이 인터뷰 기록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28분 정도 되는데요. 가렐 감독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개막작 혁명의 순간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혁명의 순간들은 한 47년 동안 분실되었다고 여겨졌던 작품이에요. 그런데 올해 되게 기적적으로 이 작품이 발견이 돼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영화입니다. 35mm 필름으로 68년 5월에 있었던 혁명의 순간들을 필리카레일 감독님이 직접 촬영하셨고요. 또 16mm로 학생들이 찍은 장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6분밖에 되지는 않는 짧은 단편이니까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은야 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카레일의 개막작 필리카레일의 혁명의 순간들과 필리카레일의 인터뷰 현장 인터뷰를 시작으로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식적인 개막식 행사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영 후에는 김은희 학회사의 안내로 제7전시실로 이동하셔서 전시를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 프로젝트 중층 즉 메자니노래 간단한 다과가 마련되어 있어서 전시 관람 후에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막식 공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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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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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